2단과 3단 너 부탁이 잘하지? 오늘은 부탁이 2단하고 3단하고 한번 해보자 응? 2단은 2씩 올라가고 3단은 3씩 올라가니까 다 알지? 2, 2는 뭐야? 2단 2, 2는 4 2, 3은 6 2, 4는 8 2, 5는 1 0, 10 2, 6은 2, 6 2, 2, 7은 2, 7 10 뭐야? 4 2, 8은 2, 8 10 10 뭐야? 6 6 2, 9 10 8 이제 3단까지 하자 3은 3씩 올라가는거야 3, 2는 6 3, 3은 3, 4은 2, 9 3, 4 3, 4 뭐야? 10 2야, 3이야 10 2야, 3이야 12 3, 5 3, 5 8 3, 7은 2, 10 1 3, 8은 20 20 20 뭐야? 4, 3, 9 20 20 27 8 4 내일은 4단하고 5단하자 5 4 5 5